두드러기의 항이스타민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꾸준히 먹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두드러기의 항이스타민제 어떻게 복용해야 되나 댓글 주신 내용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주셨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로 6개월 정도 항이스타민제 피부과에서 처방받고 있는데요. 꾸준히 먹어주는 게 나을지, 두드러기 올라올 때마다 먹어주는 게 좋을지, 두드러기 올라와서 참아보고 안되면 그때 복용해야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주셨네요. 좋은 질문 같은데요. 한번 왜 어떻게 항이스타민제를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 전에 두드러기의 항이스타민제를 복용했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기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두드러기의 항이스타민제 작용하는 기전 한번 모식화 해봤는데요. 두드러기에 피부에서 팽진과 가려움이 생기는 첫 번째 단계는 비만세포 마스트셀이라고 하죠. 거기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혹은 원인 불명의 반응으로 인해 두드러기가 시작이 되면 히스타민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히스타민이 피부에 미세혈관에 있는 히스타민 수용체에 딱 붙으면 혈관의 투과성 증가되고 혈관이 확장되고 그러면 이제 피부 부풀고 붉어지고 가렵고 하는 반응 나타나죠. 그렇다면 여기서 항이스타민제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실 것 같은데요. 히스타민 리셉터, 히스타민 수용체입니다. 그곳에 항이스타민제가 히스타민 붙을 자리 대신 딱 붙습니다. 그러면 비만세포에서 이미 분비되어 있는 히스타민은 몸 안에 있긴 하지만 작용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히스타민에 의해 혈관이 확장되고 피부가 부풀고 가려워지고 하는 반응이 차단이 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요. 즉 항이스타민제라는 약물이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되지 못하도록 하는 약물이 아니라는 거죠. 히스타민 대신에서 히스타민의 수용체에 붙어서 히스타민의 작용을 차단시키는 약물이라는 겁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시발점은요. 몸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면역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과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되는 것인데 항이스타민제라는 것이 이런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을 해결해주고 히스타민이 분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어쨌든 히스타민은 계속 분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용체를 차단해서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주는 약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약을 먹게 되면 항이스타민제가 작용하는 시간 동안에는 가려움이나 발적이나 팽진이 좀 진정이 되지만 몸 안의 히스타민은 계속 분비되어 있기 때문에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간지럽게 됩니다. 항이스타민제를 규칙적인 시간에 꾸준하게 복용하라고 티침받는 이유는요. 약의 반감기가 지나서 히스타민이 다시 작동할 수 있게 되기 전에 다시 약을 먹어서 히스타민 수용체를 쭉 차단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쉽게 설명하자면 두드러기 초기에는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이 10번, 10개가 일어나서 히스타민이 10개 정도가 네모만에 분비되어서 항이스타민제 한알로 이런 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시킬 수 있었는데 점점 비정상적인 반응이 심해지게 되면 히스타민이 15개 분비되고 20개 분비되고 하면서 항이스타민제의 한가지로 모든 수용체 차단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점점 복약 용량이 늘어나고 작용시간이 짧아지고 하는 패턴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요. 항이스타민제에만 의존해서 두드러기를 차단할 경우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만성 두드러기라면 항이스타민제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복용하기를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항이스타민제가 나쁜 약 절대 아니고요. 가려워 완화시켜주고 삶의 불편감을 해소시켜주고 두드러기에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좋은 약물입니다. 하지만 만약 반응이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다 보면 점점 항이스타민제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만성적인 특발성 두드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있을 때 의존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의 용량으로 복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두드러기의 항이스타민제 꾸준히 먹어야 하냐라고 여쭤보시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필요한 시기에 최소한의 용량으로 복용하면서 몸의 반응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만성 두드러기 환자라면 항이스타민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두드러기 반응 자체가 안 생기면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의학적인 치료,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름의 한번 더 안보는 부분을 할 수 있겠네요. enrolled less 2 1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